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위원님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했었던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섹터인데요.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만큼은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공략을 해야 된다고 재차 강조를 2중, 3중, 4중, 5중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어제에서도 제가 공개방송에서 삼화전기하고 우수 MS, 그전에서는 후성, LNF, 에코 프로, 일진 머티럴즈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얘기했지만, 우수 MS도 아마 설 명절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전기차 섹터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움직이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의 표육 종목을 아마 우수 MS를 골라올라 그랬었는데,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근데 오늘 너무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을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급등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좀 아쉽게 좀 됐지만, 어쨌든 오늘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반면에 시장 자체는 굉장히 약세를 보여줍니다. 자, 한번 시장과 종목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듯이 지금 우리 산업이 아주 날아가다니고 있죠.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어제 공개방송에서 저희 가족분들한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삼화전기, 이거 봐봐요 한번. 바닥에 있죠? 이렇게. 바닥에 이러한 위치들, 좀 이따 표정목을 얘기하겠지만, 어제 드렸던 삼지전자 같은 경우도 위치가 이런 위치니까, 이런 식으로 조종해 있는 이런 것들을 공략했을 때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시장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은 지금 아쉽게도 제가 그렇게 계속 강하게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기억나시죠? 어제 코스닥 수급이 1,800억, 거의 1,800억, 그러니까 1,790억, 1,780억 이런 식으로 1,800억, 1,800억 개인들이 매수가 되어 있고, 기관 외국인들이 팔고, 개인들이 많이 매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단타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라오면 분명히 밀릴 거기 때문에 종목들을 짧게 잡고 단타 대응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그나마 IT 섹터들을 조종시마다 적극 매수, 적극 분할 매수 어제 전략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도 2차 전제에 대한 강조는 제가 계속 설 명절 전과 이후에서도 계속 했던 부분들이고, 오늘 보면 지금 에코프로도 강세, 차트 봅니다. 차트를 보면 에코프로도 강세, 거기다가 LG화학도 강세, 삼성 SDI도 강세, 그 다음에 포스코케미칼, 상시 EDP, 코스모신 소재, 그 다음에 사마콘덴서, 사마전기, 사마전기, 그리고 LNF, 우리 산업, 우수 AMS, 참 저도 참 신기하면서도 좀 재미있는 게, 어제 그래서 차트를 딱 보니까, 바닷건역에서 있는 게 우수 AMS하고 사마전기가 딱 들어와서, 오케이, 이거를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공개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우수 AMS, 사마전기, 그리고 이제 두 종목이 더 있었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또 EM코리아, 근데 이제 EM코리아는 지금 걔도 떴기 때문에 좀 안 되고요. 다 얘네들이 자동차, 부품주, 수소차, 전기차, 섹터, 이런 애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지금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방송하기 전에서도 2%대 있었는데, 지금 벌써 2% 더 올라, 4% 올라갔죠? 아마 공개 방송에 참여했던 사람한테 되게 신기할 거예요. 어제 전문가님이 얘기했었던 2차전지들, 이걸 사라고 했더니, 지금 뭐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서도 제가 이제 방송 나오기 전에 직전까지도 수익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2차전지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2차전지를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분명히 방송에서 보시고 공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문자든 채팅이든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분명히 제가 또 힘이 나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이러한 종목들을 또 잡아들일 거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자,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자, 2차전지가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한 번 보세요. 지금 코스닥 하락하는 종목 개수를 보게 되면, 903개입니다. 거의 80%, 70%가 하락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코스피도 마찬가지, 하락 개수가 580개. 즉, 지금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빠지고 있습니다. 자, 힘의 방향으로 볼 때, 저는 시장을 볼 때에서 힘의 방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뭐냐면, 자, 상승을 할 때 로켓트가 이제 추진력을 보게 되면 상승 방향으로 가죠. 운돈의 에너지 법칙을 보면 돼요. 상승 방향을 할 때에서는 상승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이 이르게 되면 힘이 제로 거인 상태. 이게 이제 변곡점이에요. 여기서 다시 밑에서 추진력으로 에너지를 쏘면, 다시 위로 올라가겠지만, 거기에서 힘이 떨어지면, 중력에 의해서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이게 단기 방향, 단기 하락 방향, 단기 조정 방향인 건데, 지금 시장은 단기 조정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쉽게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어제도, 그저께도 여러분들한테 화요일, 수요일, 오늘 목요일이니까, 그렇죠? 화요일, 수요일 말씀드릴 때도 수급이 꼬였다. 지금 시장의 수급이 꼬였다라는 부분, 보면 여기 개인들이 지금 코스피를 보게 되면 계속 사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삽니다. 1778억, 1790억, 이것 때문에서라도 강하게 올라갈 수가 없다. 시장은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전지가 급등을 했다라는 건 참 기쁜 소식인데, 그럼 2차전지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지금 절대 쫓아가면 안 되고요. 2차전지주들은 한 번 팔아줘야 됩니다. 아쉬우면 절반 정도를 파시는 게 낫고요. 아쉽지 않으면 절반보다 조금 더 파시는 게 나은데, 결국은 또 갈 게, 올해 내내 갈 게 2차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그냥 중장기로 버틸 테야, 흔들리더라도 조금밖에 안 빠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다시 재차 조종을 세게 받으면, 다시 공략할 종목은 2차전지라는 얘기를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냐? 해외 시장도 한 번 살펴보면서 가면,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 어제 살짝 오르긴 했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날이 27일, 그리고 이날이 24일, 23일.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왼쪽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화면이 나가지만, 왼쪽에 있는 거 이건 제 컴퓨터예요. 제 컴퓨터인데 여기에다가는 제가 급등주 검색계라고 해서 급등주 검색기를 나눈 것도 있고, 시장을 보는 것도 있고, 시장이 힘을 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힘의 방향을 보게 됐는데, 미국 시장은 왼쪽을 봤을 때에서 23일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설 명절 들어가기 전이죠. 목요일서부터 단기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 지나고 나서 저녁이 열렸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영향이 이제 월요일날에 왔기 때문에, 제가 화요일부터, 우리나라 화요일부터 열렸죠. 그래서 화요일부터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요일장서부터, 28일 화요일서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드렸던 전략이 바로 그래서, 지금은 박스껌 매매장이다. 수급이 꼬였으니, 여기서는 단타 단기 매매가 유리하다라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미국 시장이 어디를 조정받으면 우리나라 IT 부품주들의 가격들이 어떻게 싸질 거냐라는 부분을 얘기했을 때에서, 일단은 제가 해외 주스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28,400 정도, 28,400이면 대략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빨간 선이 지금 61선이거든요. 이 라인이 깨졌을 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가격들이 싸게 내려올 겁니다. 이게 깨지기 전에서 계속 박스껌 매매가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종목들이 싸게 내려온 것도 아니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오늘 빠졌던 한일사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자리가 깨지면 그때서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지키기를 노력해야 되고, 안 깨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왕 물릴 거면 어디로 물려라? 뒤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지는 바로 IT 섹터에 물려라. 제일 만만한 게 2차 전지다. 이 얘기는 제가 계속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빠져도 2차 전지가 올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다우존스 28,400을 잘 기억하시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9,060짜리입니다. 그래서 9,060 정도. 이 자리가 깨지면 그때서부터, 나스닥이든 다우든 그 자리가 깨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빗대어서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아직 가격 조정이 제대로 들어온 게 아니라, 아직도 박스권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냥 양호한 상태예요, 지금도.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권, 일단 1차 박스권을 말씀드리면, 2,160이 지지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밑이냐, 위냐, 이게 나올 건데, 2,160과 2,230.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스권에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1차요, 1차. 1차 전략인데, 지금처럼 지지할 때에서는 저점 매수, 고점 매수가 계속됩니다. 현금화보다는 단타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단타를 칠 수가 있는 장이에요. 그런데 2,160이 무너지면, 상황이 좀 틀려져요. 그러니까 2,160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지지라인을 어디로 봐야 되냐면, 지지라인이에요, 지지라인. 2,100에서 2,150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낫습니다. 이게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해서 저점 매수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2,160이 깨지지 않으면, 지금은 뭐가 유리하다? 단기적인 매매가 유리하다. 어제처럼 삼지전자라든지, 아니면 어제 공개방송에 있어서 우수 MS에라든지, 삼화전기라든지, 이러한 IT 섹터에 있는 바닥이 통신주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OLED 장비주, 반도체 재료 장비주, 아니면 자동차, 전기차, 자동차 부품주, 이런 애들을 조종 시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가 아니고, 2,160이 지지가 되면, 이제 이해되셨죠? 2,160이 지지가 되면, 계속 매매가 됩니다. 오늘은 빠졌지만, 내일은 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2,160이 깨지면, 이 모든 얘기는 다 취소. 아셨죠? 2,160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적인 매매대요. 지금도 오늘도 종목을 사도 되고, 내일도 사도 되고, 내일도 다시 양봉이 나오면 공략을 해야 되는데, 다 되는데, 어디가 깨지면 조심하고, 숨어라? 아니면 꽁짱 말고 가만히 관망하거나, 아니면 물려도 IT 부품주에 물리거나, 보수적으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겁먹을 게 없다는 것은, 중기랑 장기는 상승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2,160이 깨지게 되면, 그때에서는 무턱대고 공략하지 말고, 싸지는, 가격이 싸지는, 2,160이 깨지면, 당연히 이 전조점으로 내려올 거고, 그리고 그 밑에 2,100과 2,150으로 밀리면서, 개인들이 최근에 매수했었던, 보면은 개인들이 지금, 많이 매수하죠, 오늘도 매수한 것 같던데, 자, 보면은, 오늘도 매수하죠, 코스피를 오늘도 1,200억 매수하죠, 오늘도 코스닥 700억 매수하죠, 이 물량들이 손절이 나올 때까지, 밑으로, 밑으로 후려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를 해야 돼요. 언제? 2,160, 까먹어만, 2,160이 깨지면, 매매도 멈추고, 어느 정도 매매했던 것들은, 단타를 손절을 하든, 아니면 수익난 게 있으면, 오늘처럼, 2차전지에 올라가면, 오늘처럼 팔아먹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 대응이, 지금 최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그때서는, 반도체 재료 장비주들도 많이 빠지면서, 조정을 들어오게 되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거고, 2차전지도 다시 기회를 줄 거고요. 그다음에, 뭐, 통신장비주, 자동차 부품주 등등에서, 다시 기회를 줄 거기 때문에, 2,160이 깨지면, 그때는 싸게 사는 전략, 그전에서는 매매 전략,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코스닥도 얘기 또 안 하면, 또 섭하실 수 있으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간략하게, 지지 라인만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도 여기가 깨지면, 코스피 기준을 많이 보세요, 일단은. 여기가 깨지면, 이쪽으로 밀리겠죠. 그래서 이 라인이, 656인데, 일단은 코스피 위주로, 일단 보면서 가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위주로, 2,160. 얘가 깨지면, 당연히 코스닥도 밑으로 밀릴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160이, 지지가 되면, 내일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매매 타이밍,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렸든, 아니면 매매로 들어갔든,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 어떻게? 팔 수 있는, 팔아먹을 수 있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 내지는 단타 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내일 양복 나오면, 또 내일은 매수를 또 해야 돼요, 또. 근데 깨지면 뭐 해야 된다? 그때서는,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라. 왜? 흔들리면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때서는, 이 두 투주 전략으로, 여러분들한테 일단, 시장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단기 조정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지금 제가 서울경제TV,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을 보니까, 호이호이님께서는요, 2차전지 LNF 사서, 아침에 이익을 받습니다. 장이 안 좋은데도, 위원님 덕분에 수익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셨고, 김민영님은요, 우수의 EMS 물렸다가, 전문가님 덕분에, 약 수익이라도 보고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약세장, 조정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2차전지, 오늘도 굉장히 흐름이 강한데요. 어제도 표적 종목을 주셨지만요, 이 실전 매매 정수의 꽃이죠. 오늘의 표적 종목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 실전 매매 정수의 꽃이죠.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표적 종목으로, 오늘 표적 종목으로 세종공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삼지전자,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한테 삼지전자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삼지전자 2%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장이 빠지니까 밀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통신장비주 같은 경우는, 아직 섹터가 죽은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절대로 아니다. 이쪽은 다시 움직일 겁니다. 지금 위치해서 통신장비주 건드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없어요. 죄다 저쪽에 있는 제약주라든지, 그런 위주로 많이들 최근에 많이 공략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일단 제약주 하지 말고 정상적인 IT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통신 IT, 그중에서 못 간 게 삼지전자이고, 그리고 이 삼지전자의 이 패턴을 보게 되면, 어제도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삼화전기. 패턴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패턴.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2차전지 쪽으로 바로 이 삼화전기, 어제 이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15,550원에 거래도 없고 가만히 있길래, 이 정도 위치에서 얘를 공략하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삼화전기였고,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만약에 오늘 2차전지들이 급등이 나오지 않았다면, 통신장비주 급등이 나왔다면 삼화전기처럼 삼지전자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시장 얘기를 들어보면, 다시 빠진다는데 그러면 지금은 공략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아직 2,160이 아직 안 무너졌다고 그랬죠? 내일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오늘 빠졌던 것 다시 되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오늘 크게 빠지지 않고, 오늘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미국 시장이 지금 당장 빠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내일 우리나라 종목들, 많이 빠졌던 것들,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2차전지들은 먼저 움직였으니까 한 번 조정을 받을 거고, 오히려 삼지전자 같은 애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으로. 모양이 똑같죠? 이렇게 양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지전자의 어제의 이 모양, 그리고 지금의 이 모양과 지금 삼화전기도 어제의 이 모양과 똑같이 생긴 거고, 우수의 미스도 그래서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섹터가 달라서 지금 2차전지가 움직여서 그렇지, 보세요 한 번. 이 모양하고 우수의 미스 어제의 모양하고, 바로 지금 삼지전자의 모양하고 똑같죠? 완전 쌍둥이잖아요. 61선, 21선, 51선,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섹터가 2차전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삼지전자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기업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2차전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ESS,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슈를 붙여서, 여기 보면, 이쪽에 보면 2차전지용 충방전 시스템, 어제 한 번 얘기해드렸죠? ESS, 2차전지용 충방전 시스템, 그런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삼지전자 세력들 맘만 먹으면, 이것도 2차전지, 이거 우겨서, 2차전지 부품주 아니에요, 2차전지 부품주. 그런 2차전지용 충방전 시스템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ESS, 우리 아파트 전기 나가면, 전기 정전되면 가동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그래서 빌딩이라든지, 그런 거 서버들 다운되면 안 되니까, 그런 시스템들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건데, 그런데 세력들이 만약에 우겨서, 이것도 2차전지다, 2차전지랑 이거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역겨워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저는 이거는 그냥 5G로만 움직이는 걸로, 일단 그렇게 보고, 차트는 괜찮아요. 그리고 어제 장중에 2% 올라갔었기 때문에, 아쉽게 수익이 난 상태에서, 파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파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파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이 저점 라인들이 있죠, 저점 라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거를 매수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매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보면 차트가 저점 라인을 이렇게,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가 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G 통신장비 쪽에서, 바닥 권역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밑바닥에서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몇 개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적이 받쳐준 애는 더더욱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5G 관련해서 다 나열해가지고, 웬만한 한 20개, 한 30개 정도로 딱 분석을 해봤는데, 수익이 아직도 안 나오는 애 절반,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안 나오는 애 절반, 수익이 나오는 애 절반, 그러니까 반반으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수익이 절반, 그러니까 절반 중에서는, 정말 안 좋은 애들이 한 두 개 정도가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흑자 전환하는 애들. 그래서 올해 내에서는 이제, 그 안테나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무선통신, 5G, 중계기, 이런 부품주들, 올해서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올 거고,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3G 전자는 원래서부터 장사를 또 잘했고, 실적들도 더더욱 좋아질 게 확실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흔들리면, 오히려 저점 매수라거나, 아니면 내일 시장 바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2차 전자에 대한 그런 강화 흐름들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제 3G 전자가, 삼화전기가 3G 전자예요. 어제 요거. 요 모양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3G 전자가 점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 매수를 9,700원에 하셔가지고 가지고 있다. 그냥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수가 2,160이 이탈되게 되면, 그때서는 제가 뭐냐, 다시 상당히 내용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게 이탈되지 않고, 내일 양봉이 나오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그 차트 모양은, 3G 전자의 차트 모양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봤었던, 오늘의 표혁 종목은 바로 세종공업인데, 세종공업,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공업이 아니고, 원래는 우수 AMS를 가지고 나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면 저는, 참 양심적이죠. 그러니까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우수 AMS를 공략할 수 있다라고, 어제 3,260원, 70원, 50원이었나? 어쨌든 어제, 분차트를 보면 되겠죠. 어제 우수 AMS를 공략할 수 있다라고, 3,250원 이하, 여기서부터 3,200원까지, 어제 공개 방송에서 공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도 아침서부터 올라간 게 없고,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여기서만 했었다면, 오늘의 표적 종목은 우수 AMS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씨 이거 주려고 했었는데, 이게 움직여서 종목을 줄 게 없네, 이렇게 아침에서 공개 방송을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선정을 하느라, 그래갖고 찾아보니까, 세종공업이 바로, 얘가 바로 이제 수소차, 수소차, 자동차 부품 주면서 수소차죠. 그러면, 이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해보면, 2차 전지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여러,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었었던, 정말 돈을 잘 버는 효자 종목으로, 효자 업종으로, 삼성전자 반도체였잖아요. 그 반도체의 수익을 견인을 하는 섹터가, 바로 2차 전지가 될 수 있다. 이미 작년에선 200조 매출을 잃었고, 올해도 200조 이상은 하지 않겠느냐, 잘하면 400조를 넘어서, 반도체의 수익도 뛰어넘지 않겠느냐라는, 보고서들이 있고,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2차 전지 자동차들을, 전기차를 생산하고, 수소차도 마찬가지죠. 수소차도 2차 전지 배터리를 넣습니다. 전기차, 수소차는 다 2차 전지를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들어가게 되면, 2차 전지 배터리를 어느 나라 것을 쓸 거냐, 중국 거, 싼 거, 그걸 쓰겠느냐, 중국 건 성능도 떨어지고, 문제가 많아요. 성능이 떨어져요. 5배 정도 충전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래서 폭스바겐도, 벤츠, BMW, 테슬라도 우리나라 거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 쓴다라는 기사들은, 작년에 수주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높아질 게 뻔하고, 그리고 2차 전지의 성장성은, 이제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대형 전지는 올해서부터, 흑자 전환이 되는 이슈가 나올 거고요. 이미 그런 리포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형 전지는 몇 년 전부터, 턴어라운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소형 전지는 얘기는 빼고, 그래서 올해서부터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2차 전지주들이, 제가 볼 때는 올해 IT의 대세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그 2차 전지가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2차 전지만 갔느냐? 아니죠. 2차 전지 가면 늘 움직였듯이, 전기차 가고, 그러면 수소차 가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움직일 거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세종공업이 바로 수소차이면서, 수소차 테마이면서, 자동차 부품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도, 위치가 고점인 게 아니고, 보세요. 몇 년 동안 빠졌는지. 며칠 전에 성우화이택,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성우화이택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먼저 성우화이택보다 얘가 먼저 움직였던 종목에서, 대가리를 들고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이런 애들을 사야 되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시장도 맞아야 되고, 시장도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종목도 좋아야 되고, 업종도 좋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시장이 어때요? 시장이 별로죠. 그렇죠? 지금 시장을 봐봐요. 지금 시장이 양봉이 나옵니까? 시장이 좋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거나 시장 분석할 때에서, 캔들 거래량 입평선 수급을 봅니다. 캔들 거래량 입평선 수급을 보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그래서 캔들, 캔들을 뭘 보는 거냐면, 양봉을 보는 거예요. 시장도 마찬가지, 양봉과 매수 수급을 보는 건데, 지금 보면 시장이 양봉이 나옵니까, 은봉이 나옵니까? 은봉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서는,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재수 좋게 올라가서 수익이 나면, 오늘 2차 전지처럼,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절반이라도 팔아주는, 아니면 전량 다 팔아도 사실은 그렇게 아쉬울 건 없는, 왜냐면 다른 종목들은 우우죽숭 빠지고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하라, 아직은 이쪽 2,160이 깨진 게 아니지만, 이게 내일이라도 깨지면, 오늘 고점에서 판 2차 전지들은, 또다시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쿵하고 빠지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겁낼 게 아니고, 제가 이 전략을 미리 드렸잖아요. 만약에 2,160 깨지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땡큐, 이제 싸게 사야지, 이래야 되는데, 말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물타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쯤 돼서, 이제 저는 드디어 싸게 사는 자리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손절해야 되나요?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30%인데, 이제 손절해야 되나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어제 그저께도 미리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은 올라가도 다시 밀릴 수 있다. 단타 단기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조정받을 때, 그래서 매수가격은, 매수가격은 제가 4,750원으로 조금 더 밀릴 때, 사실하고 아마 드렸을 거예요. 4,750원으로 설정해 드렸으니까, 지금 올라갈 때 절대 쫓아가지 말고, 그래서 시장은 확인을 하고, 4,750원 정도로 만약에 밀리게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갖고 나올 겁니다. 그 시장 타이밍 맞으면, 지금 시장 타이밍 안 맞아서 그래요. 시장 타이밍 맞으면, 지금이라도 그냥 사도 돼요. 지난번에 제가 DMS 얘기할 때, 차 타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자, DMS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이날이었어요, 이날. 단기 단타 하시는 분들, 선수들은 이날 정권점 돌파할 때, 이 날이죠. 이거 지금 실전 매매 정수, 녹화 방송 보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사도 된다, 단타 하시는 분들은. 사서 단기적으로 3에서 5% 수익 나면 된다고, 거기서 팔면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벌써 이때에서 6%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거 한 100번 이상 얘기하겠지만, 제가 드리는 이 실전 매매 정수 나오는 이 표적 종목은요, 분명히 바닥에서 50%도 가고, 100%도 가고, 1000%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3에서 5%만 수익이 나와도 팔아야 돼요. 그게 단타 단기입니다. 이거는 일단 단타 단기로 하는 이유들은, 여러분들을 계속 케어할 수가 없어요. 종목이 매일같이 나오는데, 이거를 계속 그거를, 한 달 전에 했던 종목을 다시 케어하고, 그러기 보다는, 그냥 3에서 5% 수익이 날 때, 여러분들 챙겨주는 게, 가장 여러분들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팔고 욕심을 내서, 가져갔더니, 20%, 30% 수익이 나서, 너무 수익이 많이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상담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거나, 하면 제가 다 그런 부분들을 케어해드리니까, 일단은 이렇게 단타 단기 종목으로, 표혁 종목이 나오게 되면,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3에서 5% 정도는, 절반을 팔든, 전량을 팔든, 그렇게 파시면 되는데, 파는 게 어려운 분들은, 욕심이 많아서, 그냥 3% 나올 때, 3분의 1 팔고, 4% 나올 때 또 3분의 1 팔고, 5% 나올 때 3분의 1 팔면, 거의 90%에서 100% 다 팔죠? 그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가지시면, 제가 볼 때는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이 나오면, 이렇게 챙겨가시는, 그런 식으로, 하시고, 나머지 상담들은, 제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세종공업이었습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또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이 종목, 조금 더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주셨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부터는요, 종목 상담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16122번, 두 개의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의,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위원님과 이 시간 함께하시면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데요. 이쪽으로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데, 바로 첫 번째 상담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전화 상담이 와있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구길제지예요. 구길제지. 매수과 역할 비중은요? 6290원에 20%예요. 6290원에 20%. 구길제지는 제가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 제가 그 타 방송에 있을 때, 이거를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 그때 자리가 1040원인가 그래요. 네. 전 1040원을 추천해서,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때 계속 강연에 가면서, 자랑도 하고, 방송에서 많이 자랑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전략을 드리고 있냐면, 1040원에 지금 매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제가 활동했었던,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전에 활동했었던 방송국 사이트에 보면, 이게 지금 자랑으로 계속 올라와 있는데, 뭐 그거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 1040원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제가 이거 500% 넘어가는 거 이후에서는 잘 안 봤거든요. 지금 보니까 600% 정도 수익이 나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1억 원어치 샀다, 그럼 이걸 1억까지 다 갖고 있느냐,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1억 원어치 갖고 있다면, 1억 정도를 갖고 있다면, 이미 30% 올라왔을 때, 일단 절반을 무조건 팔고요. 저는 전략이 원래 그래요. 30% 올라오면 일단 거의 많이 팔고, 또 50% 올라오면 또 절반을 또 팔고, 나머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략은 뭐냐면, 이미 벌써 팔아봐요. 1억 기준으로 8천만 원, 9천만 원 팔고, 다 팔고, 나머지 천만 원으로, 한가 맞으면 팔아라, 뭐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략 자체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사야지만 살 수 있는 전략이고, 지금 전략에서는, 이거는 단타 전략밖에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떠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신 자리가 6,290원인데, 얘의 섹터는 그래핀, 이때 당시도 그래핀 얘기가 나오면서, 수소차 테마 지금 엮여가지고, 과거는 원래 처음에 수소차 관련지로 움직였다가, 그래핀 관련지로 엮여가지고, 이게 급등이 나왔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는, 이거는 수익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그냥 끌고 가는 자리지, 이거는 신규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 종목이, SF 반도체도 그래요. SF 반도체도 제가 이거 바닥에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종목을 바닥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갑질 종목 이렇게, 그러니까 바닥에서, 씨앗 종목,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 이것도 보면은, 이때 여기서 1,600원, 1,700원, 1,600원, 여기서 추천을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벌써 팔 만큼 다 팔았어요. 50%에서 80% 다 팔고, 나머지 1, 20%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바닥에서 사야지만, 이런 경우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박스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가 지금 여기 하나 무너져서, 여기,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가 5,000원 자리가 깨지면, 그때는 4,000원도 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매매를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4,800원을 매수했다가, 그게 깨지면 손절했다가, 5,000원 초반 때 매수했다가, 4,800원 깨지면 손절했다가, 또 그 다음에 4,000원 초반에 매수했다가, 그것도 깨지면 손절했다가, 3,600원 초반에 또 매수했다가, 그것도 깨지면 손절했다가,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지, 이거는 단타가 아니고, 그냥 끌고 가는 전략으로는,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위치에서. 왜냐하면 매수 가격이 이미 졌잖아요, 이미. 저는 이거 추천을, 1,040원, 1,050원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반등 나오게 되면, 6,290원이니까, 반등 나오게 되면, 이 위치에서 이거를 공략하는 게, 차라리 삼지전자 같은 애들을 차라리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우수의 미스, 삼화전기, 아니면 LNF, 이런 애들을 공략했으면, 훨씬 더 상황이 좋았을 때, 결국 바닥에 있는 종목에서, 승부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가격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등 줄 때 꼭 빠져나오시도록,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저점 라인인 한 5,000원 자리가 깨지면, 그때는 다시 손절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반등시 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입니다. 한번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물산이요. 삼성물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매수 가격은 11만 2천원의 30%. 이거 언제 사셨나요? 오래됐어요. 1년 넘었습니다. 1년 넘었나요? 물려도 역시 대영주. 네? 물을 타서 단가를 낮춘 거예요. 이거 단가 낮춘 거예요? 13만 원까지 들어와서. 일단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살아나기 시작한 건 다행인 거고요. 네. 만약에 이게 잡주였다. 시가총액 500억짜리, 800억짜리였다면, 이런 일이 잘 안 벌어지거나, 아니면 재수 없으면 상장 폐지 당했을 건데, 삼성물산은 상장 폐지 절대로 안 당한 종목 중에 하나죠. 21조짜리가 상장 폐지를 왜 당해요, 이게?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왜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려요? 네. 그래요, 그러면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우량주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보유를 했을 때에서 손실이 났었어도, 시간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다시 올라오면서 수익으로 바뀌어요. 아, 예. 네. 수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건 잡주가 아니라서, 차트를 보면, 얘도 보면, 2014년도서부터 계속 빠졌던 부분에서, 이제 돌리는 거거든요, 지금. 예, 예. 그리고 기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는 수익으로 바뀔 거예요. 예, 예. 지금 시장이 다시 조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뭐, 내일과 모레 사이 다시 반등을 주라도,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다시 품이 흔들릴 거거든요, 시장이. 예. 다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얘는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아, 예. 어차피 빠져봤자 다시 올라가면서, 이거는 13만 원, 14만 원 올해 내에서 갈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1년 동안 참았으니까, 1년 안에는 수익이 다시 나니까, 버텨도 이런 걸로 버티면 수익이 나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고, 혹시 추가 매수할 금액은 있나요? 예,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말고, 조만간 시장의 2160이 깨져서 2100라인으로 내려오거나, 그러면 추가 매수 질문을 다시 주세요. 이거는 차라리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단가를 낮춰서, 하면 차라리 이런 종목은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럼 계속 보유하고 갑니까? 그냥 보유하고 가세요. 왜냐하면 안 빠질 수도 있거든요, 얘가. 그래서 12만 9천 원까지 가다가 내려온 건데, 아니, 11만 9천 원까지 가다가 내려온 건데, 12만 5천 원, 7천 원 선에서 일정량을 파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 정도 올라오면 일정량을 팔아주는 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사야 돼요, 꼭. 그때 잠깐 번전 이하로도 자꾸 내려올 것 같아서요. 맞아요. 지금 잘 보셨어요. 그래서 12만 5천 원, 7천 원도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서는 한 절반 정도를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그러니까 다른 거 막 욕심내고 다른 거 안 들어가고, 이것만 공략하면 손실 날 일은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입니다. 문자 상담, 세노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노텍, 매수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0원의 비중이 20%인데, 세노텍. 지금 이렇게 바닥 종목들이 좀 많이 있죠. 세노텍도 2차전지 섹터에 들어가지만, 이거는 과거에 북한 자원 강물주로 같이 엮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지금처럼 2차전지가 최근에 움직인 게 아니고, 일진머티럴지를 제가, 아마 일진머티럴지를 움직이면서 언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제가 이전에 있었던 타방송에서 언급했는지, 여기서 언급했는지, 아마 둘 다 언급은 했겠지만, 일진머티럴지를 움직이는 걸 보고, 후성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2차전지, 그러니까 12월 달이었으니까 그러네요. 여기서 그 전에 있던 방송에서, 그래서 12월 24일 전으로 해서 이때 움직일 때, 여기에서 제가 바로 2차전지를 이제부터는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 상담을 그때 들어왔었어요. 일진머티럴지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2차전지 봐야 된다 하면서, 그때 다시 후성 사야 된다, LG화학 사야 된다, 에코프로, LNF, 그리고 최근에서는 전기차도 봐야 된다 하면서, 성우화이텍, 그다음에 우수 MS, 뭐 이런 종목들을 이제 공략을 하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게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시큰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차전지가 움직여도, 너는 가라, 나는 안 갈 테니. 굉장히 고집 센 놈인데, 나중에는 결국은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식할 때에서는, 올라갈 때 같이 움직이는 애들을 타야 됩니다. 그게 1등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주도주, 섹터 군 안에 있는, 1등주를 있죠, 그렇죠? 1등 그룹주. 그러니까 걔네들이 먼저 가고, 나중에 이제 2등주가 가고, 3등주가 가고, 그다음에 꼴등주가고, 이렇게 되는데, 가는 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살아난 얘기가 아니고요. 이때 당시 움직였을 때 반응을 줬던 애들, 그래서 후성, LNF, 에코프로, 일진 머트리얼즈, 뭐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이런 애들을 움직일 때, 최근에 다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런 애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때 움직일 때에서 이런 종목들을 했었다면, 지금과 같은 코스모, 화학, 이런 애들, 이때 움직일 때, 이때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던 애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안 움직이는 세노텍처럼, 안 움직였다는 얘기는, 실적이 앞으로도 안 좋을 거거나, 아니면 수급이 꼬였거나, 등등에 뭔가 안 좋거나, 아니면 세력들도 관심이 없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겠죠. 보니까 단기 수익은 나고는 있는데, 지금 분기별로 보니까 실적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네요. 보니까 느낌이 지금 실적들이, 다른 애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실적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회사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2차 전지 섹터로 좀 들어가 있고, 내용도 보게 되면, 세라믹, 비드, 여기, 이게 2차 전지 내지는 자원 강물 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히토료, 뭐 그런 이제 섹터로 들어가서,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이 2,050원 정도, 이 정도는 들어 올릴 수는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리면, 강한 쪽으로 돌리세요. 강한 종목이 뭐라 그러냐면, 자, 차트를 보면 이렇게 자세히 키워드릴 테니까, 일단은 강한 종목은 여기에 거래량이 실려야 됩니다. 거래량이 일단 실려야 되고, 거래량이 없더라도, 60일선 위에서 놀아야 돼요. 아니면 지금 곧 뚫고 있는 모양을 갖고 있거나, 그럼 2차 전지에 지금 그런 모양에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아요. 오늘 뭐 세종공업 같은 경우도, 이거 왜 얘기했겠습니까? 앞에 보여요? 이제 좀 보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 공개 방송하면 열심히 들어오면, 그러니까 실점의 정수를 열심히 보게 되면, 맨날 똑같은 얘기, 맨날 비슷한 얘기. 캔들 거래는 이 평소 수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캔들 거래는 이 평소 수급을 잘 보면, 이게 미인주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 10년 전에 유행했던 미인주 아시죠? 미인주가 뭡니까? 캔들 거래는 이 평소 수급이 좋은 거. 이 점수가 좋은 것들이 좋은 건데, 나머지 하나는 뭐냐?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고, 이거는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시장이 단기 상승에 있는지, 단기 하락에 있는지, 조정에 있는지, 이 시장 전략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용이할 겁니다. 시장이 제일 중요한데, 어쨌든, 이 세종공화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캔들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이미, 먼저 캔들 거래는 이 평소 수급을 분석해 보면, 캔들은 밑에서 지금 올리고 있는 양봉, 오늘 양봉 나오죠? 점수 일단은 후하게 쳐질 수가 있고, 캔들 거래량, 거래량은 거래는 실리고 있죠? 좋은 거고, 이 평소는 62선 위에 있고, 지금 바닥에도 들어올리면서 뭐 합니까? 지금 상승, 정배월로 돌아가려는 상승 초입구 부분에 가고 있죠? 그리고 캔들 거래, 이 평소는 수급, 수급은 조금 떨어지네, 조금 떨어지네, 수급은 조금 떨어지는데, 뭐 앞으로 다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거니까, 들어올 거니까, 그런 부분, 수급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급 보면, 종목별 보게 되면, 이쪽에 있는 수급, 매수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이쪽이 빨갛게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은 거고,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 것들은 조금 약한데, 어쨌든, 이 세종공업은 좋다라는 게, 여러분들 딱 보니까 알겠죠? 그런데 이 세노텍 같은 경우는 어때요? 61선, 그러니까 거래량도 없지, 지금 이 평소도 꼬였지, 61선도 뚫지도 못했지,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상담은, 2천 원 이상으로 들어주게 되면, 강한 종목으로, 센 종목, 차라리 자동차 부품주나, 전기차 섹터들은 아직 올라간 게 없어요. 2차 전지는 오늘까지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사기 좀 부담스러워요. 이제는, 조종받을 때 사야 되고, 전기차하고, 수소차 테마하고, 자동차 부품주는 아직 좀 안만한 게 있으니까, 이거 반등 나오면, 종목 교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한 번 빠르게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넷마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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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이고, 네, 9만 2천 원이고요. 9만 2천 원. 네, 46%요. 46%?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일단은 뭐 빠지는 건 정상이다. 이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시장이 오늘, 자, 차트 볼게요. 차트를 보면서, 만약에 오늘 시장이, 2,280, 2,900으로 올라간 상황이었다면, 넷마블이 빠지는 게 그게 비정상인데,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네. 빠지는 이슈는 지금, 우한 폐렴 이슈 때문에 빠지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도 결국은 중국 관련주이기 때문에, 과거에 중국 관련주 엮였었던 애니까,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죄다 빠지잖아요. 이슈는 또 마찬가지, 우한 폐렴, 그렇죠? 아, 네. 네, 근데 사실 여행주라든지, 이런 애들이 타격이 있는지, 사실 게임주들은 그렇게 오히려,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중국 관련주 쪽으로,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병들이 무서우면,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게임주들이 더 상승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국 관련주이면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빠져서 빠지는 거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건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연히 물린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높은 거 아니에요. 다시 밀리더라도, 이 저점 라인은 8만 6천 원은 지지할 거고, 내려와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다시 저점 주고, 다시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는 절반을 꼭 팔아주세요. 네. 그건 할 수 있겠죠?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는 절반을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고, 또 올라오면 또 팔고, 또 내려오면 또 매수하고, 그렇게 한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이게 돌리면서 10만 원 돌파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돌파하면, 그때 되면 11만 원 갑니다. 이해 됐나요? 네, 이해 됐는데, 그럼 지금 혹시 제가 좀 더 매수를 해도 되나요? 8만 6천 원까지 내려오면?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매수하겠다? 8만 6천 원이나 이렇게 좀 더 내려오고, 8만 6천 원으로 내려오면? 네. 가능은 하지만, 그때 내려올 때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시장이 양봉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아, 그렇죠. 아, 하면서 이해이 됐죠? 쭉 그게 8만 6천 원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게 시장도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고, 내려왔다가 이게 시장 양봉이 딱 나오면, 그때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 들어가게 되면, 사자마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 매수는 되지만, 시장도 한번 같이 보세요. 양봉 체크하고 시장 체크한 다음에, 그렇죠. 매수를 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면 차라리 넷마블도 안 내려오고, 이 상태에 있다가 시장의 양봉이 나오고, 넷마블도 양봉이 나오면, 그때 차라리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넷마블로 잡지 말고, 시장이 양봉이 나오면, 그때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제가 아까 시장 얘기도 했지만, 오히려 초보자들한테는, 오히려 반등을 줬다가, 반등을 줬다가 다시 빠져서, 다시 반등을 줬다가 다시, 선으로, 반등을 줬다가 다시 빠져서, 2,100쪽으로 내려올 때, 그때에서 싸게 사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습니다.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고요. 자, 5잔 전략은 제가 오전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단타 매매 구간이에요. 자, 내일 시장이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만약에 2,160을 지지를 하고, 양봉이 나오면, 단타 단기 매매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올라오면 또 팔고, 또 내려오면 또 다시 사고, 양봉 나오는 정도 샀다가, 그러니까 그건 단타 대응. 3에서 5% 정도 수익 나오면 팔아주는 대응을 하다가, 만약에 2,160이 깨지게 되면, 그때서는 종목들을, IT 부품주를 본격적으로 싸게 살 기회를, 그러니까 무턱대고 바로 사는 게 아니고, 기다리면 내려와요. 2,160이 깨지면서 슬슬 내려오면, 저는 한 다음 주 정도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때에서는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좋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매매 대응이 좋고, 조만간에 2,160이 깨져서 밑으로 흘러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저로의 기회다. 함부로 먼저 사지 마세요. 제가 타이밍을 잡아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짱 전략까지 챙겨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1시간 동안 실전매매 정수 숨가폭에 달려왔는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실전매매 정수는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함께 인사드릴까요? 네. 1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